고맙습니다. 여러분 저는 샌드위치 하나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다시 밖에 나왔습니다. 오늘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걸어야 할 것 같아서 몸에 에너지가 나가야 될 게 못 나가서 계속 쌓이면 너무너무 잠도 안 오고 힘들더라고요. 저는 이쪽으로 쭉 가서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옛날 옛날 한옛날에 여기서 되게 싼 버거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. 여기에 이런 맛있는 집이 생겼군요.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르막길이 좋더라고요. 옛날에 여기서 정말 정말 저렴한 5불이었나 8불이었나 스테이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학교 다닐 때 자주 왔었어요. 여기가 여기군요.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. 여기가 여기였어. 아까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이쪽은 제 기억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저기까지 가가지고 아 여기가 여기구나 이러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. 저쪽으로 갔더니 너무 허허벌판이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답답하니까 나와서 놀게 하는 것 같아요. 이 동네는 그 유명한 저기 저 카페도 있고 그리고 저 아이스크림 집도 있고 그리고 와 지금 좀 전에 제가 앉아서 이메일 온 것 좀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말 탄 경찰 둘이 와가지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나도 딱지를 떼는 건가 싶어서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나 잠깐 산책하다가 매일 온 거 확인하고 있었고 나 빨리 집에 갈게 그랬더니 아 정말 괜찮다고 그냥 알려주는 거라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있었거든요. 근데 경찰 둘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마스크를 재빨리 꼈어요.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그리고 저에게 너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유 없이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쫄보는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. 절대 앉지 않겠습니다. 저는 정말 쫄았습니다. 벌금이 엄청 세다던데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. 경찰이 그렇게 큰 말을 타고 내 바로 앞에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. 바로 경찰이 나한테 오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. 왼쪽 코너에서 갑자기 턴을 해서 저에게 와서 저는 따그닥 따그닥 소리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갑자기 제 눈에 큰 말을 탄 경찰 둘이 온 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. 앞으로 걷기만 하겠습니다. 절대 의자에 앉지 않겠습니다. 꼭 쉬지 않고 걷겠습니다. 제 쫄보는 여기까지 왔습니다. 다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? 스트라 사는 내 친구는 한 번도 경찰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 친구는 트레인을 타고 일도 하러 가는데 트레인 안에서도 단 한 번도 경찰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시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찰을 봤습니다. 콜스에서 커플이 같이 쇼핑할 때도 집에서 한 명만 나올 수 있는데 쇼핑하러 둘이 잡히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잠깐 이메일 확인하려고 잠깐 앉았는데 이렇게 저에게 큰 말을 탄 경찰 둘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쫄보는 벌써 여기까지 왔군요. 저는 지금 굉장히 놀랍습니다. 저는 분명히 앉았기 때문에 재수 없었으면 저는 벌금을 물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예뻐서 그랬나? 아무튼 경찰이 한 번 봐줬습니다. 이럴 수가 있군요. 지금 너무 얼떨떨합니다. 재수가 있었나 봅니다. 저는 쫄보라서 집에 갑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마지막 산책이 될 것 같습니다. 와인 반 병을 또 마셨기 때문에 약간 텐션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. 지금 시각은 4시 54분이고요. 저는 하이드파크에 있고요. 저는 내 남자를 보러 갑니다. 내 남자. 어? 바삭바